제주도가 24년 동안 통제되어 왔던 한라산 남벽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남벽에 새 탐방로도 낙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안전문제로 1994년부터 통제되고 있는 남벽탐방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20년이 지난 탐방로는 수풀과 나무로 뒤덮여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가파른 안반지대의 돌들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정상 부근의 유실방지망은 대부분 찢어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학술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탐방로에 붕괴 가능성이 높은 안반지점이 포함돼 있고 제주도가 제시한 신규 탐방로에도 낙석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탐방로에 여전히 낙석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탐방로 재개방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방로 식생복원도 개방 전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 그치면서 환경단체는 여전히 재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 자체도 지금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남벽 탐방로를 개방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을 넘어서서 이곳은 아예 등산로여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사전 탐방 예약제를 실시한 뒤 남벽 탐방로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논의가 진행되면서 탐방로의 철저한 안전 진단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